다크커터 팀 손님이 왔어. 다크커터 팀이시네. 알겠어. 절대로 봐주지 말죠. 알겠어. 하지만 프리거너 규율에 따라 상대 함선을 존중은 해야겠죠. 그래 맞아. 왜? 솔직히 내가 프리거너가 될 줄은 몰랐어. 왜? 길드 지휘관의 꿈으론 좀 그런가? 지휘관을 꿈꿨더니 진짜 어이없지 않아? 뭐 그땐 그것밖에 몰랐잖아. 서문 뒤에 처박힌 조그만 행성. 그래 너무 몰랐지. 지금도 다르진 않지만 뭐 함께해서 다행이야. 우리도 네가 있어 다행이야. 자 스키머 공격 덕분에 화물이랑 시간은 파악했으니까 하나만 신경 쓰면 돼. 다크커터 팀. 그거야 쉽지. 다들 절대 봐주지 마! 두말하면 잔소리죠. 좋아 프리거너. 가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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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